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동면 5마리 399번지 2019타경 7515, 7515고요. 외곽기일은 2020년 7월 6일입니다. 과수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고요. 지금 376평이에요. 금액은 얼마일까요? 2100만원이에요. 따끈따끈한 신건이고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런데 꼭 필요하신 분은 신건에라도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? 지금 보시면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세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유자나무,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거를 좀 낙찰을 받으셔서 퇴직을 하시고 과수농사 이런 거를 좀 짓고 싶다. 이런 분들 저렴한 금액에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유자나무는 1243그루가 있는데 다 지금 경매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. 그래서 자세한 권리관계라든지 또 현장답사 이런 거 꼭 중요하고요. 저희가 사진으로 지금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땅도 넓어 보이고 괜찮으시죠? 지금 유자농사를 지었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. 여기를 잘 가꿔서 과수원으로 잘 농사를 지으실 분들 이걸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용도에 맞게 필요하신 분이 낙찰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 물건은 지금 2,100만원 신건이고요. 지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복마마 유튜브 꼭 눌러주시고요. 궁금하신 거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복마마 유튜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좋은 물건 낙찰 받고 싶으시면 알림 꼭 해놓으시고 매일같이 올라오는 새로운 물건 꼭 구독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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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